김 씨의 딸을 탐탁치 않게 여겼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예비사돈을 만나 결혼하면 사위에게 4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줍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3년 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자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던 사위는 김 씨에게 결혼 전 했던 약속을 지키라면서 지참금 4억을 요구합니다. 딸이 결혼하기 전 예비사돈에게 써준 김 씨의 각서는 유효할까요? 정말 김 씨는 딸과 이혼한 사위에게 4억을 줘야 하는 걸까요? 저희가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지만 이런 사건도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3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할 텐데 이들 부부 먼저 소개를 좀 하죠. 안타깝지만 청춘 시기에는 좋았습니다. 대학교의 선후배예요. 같은 동아리였고. 그러니까 남성이 1년 선배, 1년 차 선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선남선녀 커플이었어요. 인물도 헌칠하고 굉장히 인기 있었던 두 남녀였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흔히 킹카, 퀸카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런데 굉장히 선망의 커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교 때 지인들이 기억하는 걸 보면 싸우면 요란하게 싸워요. 둘 다 각각 자기 성격이 있는 거죠. 부딪히면 세게 부딪히는데 그래서 대학교 때 동아리 회원들은 좋긴 한데 결혼은 못할 거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10년 정도 연애를 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연애도 오래 했고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드디어 부모님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쪽의 아버님은 예비 사위를 너무 좋아하셨다 그래요. 듬직하다, 마음에 든다. 우리 딸이 좋은 사위감을 데리고 왔구나. 그런데 남자 쪽 부모가 신부를 탐탁치 않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랑 쪽은 전문직인데 신부가 다니는 직장은 너무 평범한 직장이라 아마 우리 아들과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수를 많이 해오라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이거 부당한 거 아닌가 차라리 내가 오래 사귀긴 했지만 이 남자와 헤어질까까지 고민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는 유명한 커플이었군요. 결혼이 현실인데 신부 입장에서는 시댁에서 요구사항이 많다고 하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에 아버지가 직접 결혼을 하라고 워낙 사위를 마음에 들었으니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막내딸 사랑이 아마 유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결론적으로 잘못된 딸 사랑입니다. 그런데 딸은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무리한 요구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헤어지겠다는 생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딸이 상처받을까 봐 성격 좋고 또 사위감이 전문직인 직장도 좋고 그러니까 꼭 결혼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딸 몰래 사돈집으로 갑니다. 가서 내가 아들 내 사위로 주시면 내가 섭섭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싶은데 사실 부동산의 돈이 다 묶여 있으니까 이 다음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내가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한 4억 정도 예비 우리 사위한테 줄 테니까 사돈 결혼하게 승낙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부탁을 하고 거기서 오케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또 각서까지 써줘요. 무슨 거래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 결혼의 꼬리는 했다고 그러는데요. 진짜 이 아버지는 잘못된 딸 사랑입니다. 이게 사유를 고르려면 저는 사위 하나 있거든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요. 머리띠 질꾼 둘러매고 맨발로 팔딱팔딱 끊임없이 뛰는 놈 오면 됩니다. 팔딱팔딱 뛴다고 하죠. 성실한. 성실한 살고는 된다고. 이게 무슨 돈 주고 사유를 사옵니까. 제가 그런 얘기해서 세상에 또 이런 일도 있다고. 아니 사위에게 또 결혼 지참금. 지참금이란 말을 좀. 사학원 각서를 써줬다라는데. 그런데 이 부부가 몰랐을까요. 우선 두 부친 사이에서 주고받은 각서잖아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모르던 상태로 진행된 건 아니고. 그 후에 각자의 부모로부터 이 각서 작성 사실을 전달받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각서 작성 사실을 전달받았는데 그 후에 돈 필요 없다. 지금 무슨 지참금이냐. 이러면서 이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몰랐다가 추후에 알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지참금이란 용어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잃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 그렇게 또 부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여기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일단 둘이 좋아. 싸웠던 뭐일 때는 둘이 좋아 결혼한 거니까요. 지참금이냐 각서는 이런 것들 필요 없다 반응을 보였습니다만. 막상 살아보니 지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성격이 안 맞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10년 연애를 했어도 각자 다른 집에 살면서 연애를 한 것과. 한 집에 딱 붙어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살아도 괜찮겠다 싶긴 했었는데. 일상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사건건 결혼 직후부터 하루도 빠지않은 거의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둘이 같이 합의를 해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참금 4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 각서를 가지고 이혼한 남편이 찾아갑니다. 처갓집에. 4억 원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요. 타이밍이 참 좀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또 각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전 아내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 당사자는 나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작성된 각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헤어진 마당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이 4억을 왜 당신한테 줘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이행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 남편 쪽에서는 이혼은 했는데 그거는 팩트인데 결혼한 것도 사실 아니냐. 이 각서 내용 봐라. 이혼 여부는 안 써 있다. 결혼하면 4억 준다고 돼 있는데 결혼했던 게 사실이니까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저희가 이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혼하는 아내 입장에서 궁금증들인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결혼하면 돈 준다는 각서. 지금 각서를 써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효력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미 이혼을 했는데 각서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까? 라는 건데 첫 번째로 좀 돌아가보죠. 각서에 효력이 있습니까? 이 각서는 증여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여계약은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가 승낙을 하면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인데 약간의 조건이 붙어있죠. 그 조건은 결혼을 조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건부 증여계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구두로 하더라도 성립하는데 각서까지 썼기 때문에 이 계약, 이 각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각서가 효력이 있겠느냐, 회의지하겠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겁니까? 우선 저도 박지훈 변호사님의 분석처럼 이러한 각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이상 그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서의 작성 명의자가 양쪽 부친이에요. 한쪽 예를 들어 예비 장인이 예비 사돈과 두 명이 작성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받기로 한 건 또 사위입니다. 예비 사위. 그렇다면 이거는 계약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증여계약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각서의 내용을 사실 봐야 돼요. 불에야만 정확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각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후에 사위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인과 사돈 사이에 작성된 각서라 하더라도 실제로 증여를 받을 그런 사람은 사위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데 그 후에 사위가 이 사실을 전에 듣고 나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필요 없다고 한 게 이 장인과 사돈 사이의 어떤 각서 작성에 의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그런 채권에 대한 포기 아니겠느냐. 각서 자체의 효력은 있다 하더라도 각서로 인한 본인의 이득을 이미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회적 규약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결혼 지참금으로 4억을 준다. 이거 일반적인 어떤 증여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대리 사이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리모 계약을 한다든지 아들 낳는 것을 조건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상계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결혼하겠다. 이거는 사회상계에 반하는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여성분을 변호해야 되고 대리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 막아내야 됩니다. 계약은 효력은 있지만 막아낼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손수호 변호사가 언급을 좀 했습니다. 중간에 명의자도 명확하지 않고 중간에 채권을 포기한 그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모든 권리 관계를 하더라도 너무 권리를 남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런 건 사람이 하면 되느냐. 이런 민법에서 기본 원칙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계속 쭉 갈 조건으로 돈을 주는 거지 이혼을 했는데 이걸 뭐하라. 상식에 반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민법의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나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을 한다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줄 수도 있고 실제로 이혼을 했는데 주기로 한 돈을 안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어떤 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지금 3년이 지난 시점이고 또 이혼까지 했는데 그 각서의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또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혼하면 이미 끝났는데 결혼 전에 했었던 각서라는 게 효력이 지금까지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일반적인 채권으로 본다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따라서 그 시효의 문제는 특별히 그 각서상에 또는 그 후에 구두로라도 어떤 그 채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이혼했는데 그렇다면 지급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 계약의 실행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혼한 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그런 약정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해석은 법원이 법원이 사회상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거는 재판까지 가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만 법원의 판단을 예측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딸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박준표 변호사님은 검토를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또 반면 이게 항상 양측이잖아요. 입장이 대비되는데 이 지참금으로 칭하는 결혼의 조건으로 오가는 금전이 항상 다 부도덕하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 쪽 입장에서 이걸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제 뭘 주겠다는 각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장하는 건 아니고 권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 분쟁의 소질을 어휘로 없애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돈을 받겠다가 아니라 그 부동산 자체를 받으면 돼요. 또는 그 부동산 자체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오히려 분쟁의 소질을 줄이고 오히려 혼인의 존속과 유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각서, 결혼 지참금에 대한 각서의 효력은 있는데 그 추후에 법적 판단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